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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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잡아라. 하이라 같은 느낌을 잡았네. 아 근데 너무 무겁다. 씨알 좋지? 네. 우와. 우미야. 마이치나. 네. 다 왔다. 잠깐만. 오. 자세히 잡아라. 오. 자세히 잡아라. 빵이 되게 크다. 한 40대겠나. 재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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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유심히 봤다. 다음에 잡을 때는 좀 의연하게 잡아줘. 방금 엄청 의연했는데 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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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데? 타이라바가. 너무 빨리 갚는거 아이가? 내가 한 마리 잡았거든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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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잡도 못하면서 자는 소리나. 잡도 못하네. 이제 나 채비 처음 던진다. 니 채비 해주고. 수심이 대략 한 35에서 40정도 돼. 스낵 가실 때. 네. 통정용. 낚시방이 많이 팔더라구요. 요런 장갑 하나 사나면. 약간 밑밥이나 줄 잡을 때 좋습니다. 코팅되어 있어서. 그리고. 여기가. 끄찍끄찍해서. 이런 줄 잡아도 안 미끌려서 좋습니다. 힘이 조금 덜 들어요. 맨손이나. 우리 목장갑보다는. 훨씬 개졌습니다. 특히 겨울에 손 시러올 때. 금액은. 오. 장갑 하나 오. 오. 비싸네. 그만큼 남편 손이. 보호되잖아. 시끄럽고. 엄청 늦는 거 살 수 없네. 지틀. 밑밥 두 개 들어간 통입니다. 여기에. 여기에. 아까 아침에 물 엄청 빨랐다 이거. 그때 잡았어요. 응. 10시 반에. 물돌이 뜯으면. 또 물 확 갈게요. 10시 반까지 잘까? 스넥이 먹으면 잘 생각하거든. 아. 스넥이 먹으면 잠이 와. 얘가 이렇게 울렁울렁해서 그런가. 응. 그렇지. 왜 이래 잠이 와. 너희들이 잠으로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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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 옷을 입고 있는데. 아. 아. 가운데 거. 가운데 거. 가운데 거. 가운데 거. 여기 흙에. quelle 거야? 알겠습니다. nikiße? Latinoiwi 1개 하나. 그래 크긴하다? 40대. 이게 8 sencill인데. 그 poi? 두 개. 아니. 그 los가 잘claomy. 棒. 탈 잠이 와요. 그러니까요. 랩 아 도말나 아 뭔가 초기 때문에 들이려고 하는데 야이 올라기 뭐 하하하 올라기면 한 3차 되겠다 좀 풀어라 좀 풀어라 고맙지? 진짜 뻔했네 차갑다 차갑다구? 차갑다구는 아닌데 정생이 같은데 응? 얼른 오는데 몇 미트라고? 18 야 이씨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와 진짜 이 시키 이 시키 욕구 어떻게 하는 애인줄 알았더만 어? 뭐야? 여섯 동가리 이러면 아홉 동가리 사장님 잡았다 잡았나 맞지? 큰데? 사장님 한마리 아는데 드렉 차고 나가네 한 60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와우 시알 좋다 야 또 깨끗하다 육자 될라나? 응 육자쯤 되겠다 우와 안 담기겠는데요 우와 안 담기겠는데요 우와 아 육자 늦겠다 저기 담기지도 않는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리하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거 요거는 새로 해주시고요 네 요거 세 마리는 제사상 올릴거라서 아 네 네 네 네 네 요거는 새로 해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일 맛은 집밥지 횟거리 끝에 갈게요 저거 횟거리 예 자른거는 다 구이 제사용 응 이렇게 해도 된다 저 아빠 응 요렇게 응 가격도 지금 응 맞지? 갈치 부위 손주도 해줘 400원 400원? 한 마리에 400원? 응 우와 간치 부어들이 까먹은 부어들이 다 이릅니다 맞지? 응 올락드립니다 500원 흠 흠 흠 흠 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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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탕 매운탕 매운탕까지 5천원 해서 2만천원인겁니까? 네, 그게 6천원이고 부위손질이 3천원씩이래 한 마리에 3천원씩이고, 또 그 작은거는 1천원이고 그래갖고 1만원이라 16,000원에다가 매운탕크리 해가지고 매운탕크리 매운탕크리 싸네 삼도 한 마리 3천원 진짜 싸네 손님들 작아보자 매운탕크리 안에서 16,000원이네 진공포장지인거 따로만 받으십니까? 받으십니까? 서비스 해주시는거니까? 아, 일로 오면 무조건 오기실네 그거만 놀리죠 뭐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, 일로 오면 무조건 오기실네 아, 일찍 아, 일찍 아, 일찍 삐깔이 영롱하지만 아, 일찍 참고, 꼬로바퀴가 떠오면 소모양은 아닙니까? 그치않지 아, 일찍 비어 얼굴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, 일찍 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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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해면 남이께 중 해가 최고지 한, 일찍 비어 한, 삼사 정도 되는데 간장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아, 일찍 비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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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big statist 음식 음 오늘 참돔은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아 처음으로 백바이에서 뱅에돔 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